두 분 손 잡으셔도 됩니다 너와 함께 하고 싶은 일들을 상상하는 게 요즘 내 일상이 되고 너의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자연스레 따라 웃고 있는 걸 너의 해송이 설레어하고 뒤척이다가 지새운 밤이 많아지는데 이건 누가 봐도 사랑일 텐데 종이 남결면 질릴 텐데 나 돌아서도 보통 너인 걸 아무래도 사랑인가봐 네 여러분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항상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두 주인공을 위해서 축복에 박수 훈되드리겠습니다 축복에 음악을 맞춰서 박수 축복에 음악을 맞춰서 점점 너와 하고 싶은 일을 생각하면서 하루 보낸 날이 많아지는 날 이건 누가 봐도 사랑일 텐데 종이 남결면 질릴 텐데 나도 와서 온통 너인 걸 아무래도 사랑인가봐 네 저희가 깜짝 이벤트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방금씩 휴대폰에 플래시를 켜서 신랑 신분을 비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의 행복이 아닌 모습을 보고 있으면 나도 모르겠다 나 웃는데 이정도 안아줄 말하잖아 너 여기에 말하잖아 너만 이렇게 아니하려면 우리 만나 볼만하잖아 아무래도 사랑인가봐 내 눈에 눈으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멋진 축하를 들려주신 두 분에게 다시 한 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